우리 두트레이드는 해외 팔로우 개첩을 원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을 위해서 B2B 무역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트레이드 무역 플랫폼은 한국의 제조회사와 해외 바이어를 매칭해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이어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세계 30개 국가 바이어들에게 한국 상품을 추천해주는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두트레이드는 서비스를 런칭해서 조금씩 선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해외의 투자자와 바이어를 찾고 있습니다. 한국 상품을 소싱을 원하는 바이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